자 주주님들 오늘도 제가 좋은 종목 진짜 많이 가져왔으니까 꼭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집중해주세요. 제가 어제 어제도 제가 주주님들에게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HD 현대마린 솔루션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배당을 받지 못하신 주주님들도 어제 그리고 오늘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꼭 수익을 보셔야 한다고 영상으로 계속 강조를 드리고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 주주님들에게는 따로 매수하시라고 알려드렸고요. 수익 보신 주주님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재 장중에 영상을 찍고는 있지만 편집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보면 장이 끝난 후의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미 끝이 났어요. 오늘은 오늘이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앞으로 내일부터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내일도 제가 오늘처럼 좋은 수익 타이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 ppt 자료를 통해서 기업의 전망과 기본적인 분석도 좀 많이 해드렸고 인수 관련해서 특정 종목도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본적인 분석보다는 실질적인 이 차트에 차트에 조금 더 힘입게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이 내일 어떻게 수익을 내야 할지 주가의 이 전망은 또 어떠한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이 인수될 인수될 종목들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에서 내일 꼭 수익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차트가 현재 조금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제가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니까 안심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주님들 먼저 2평선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의 단기 2평선이 중장기 2평선을 교차 상승하면서 골든크로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놓고 사실 강세 신호가 나와주고 있다. 신규 상장주이고 단기 2평선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알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 신호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장기 2평선으로 넘어가면서 보자면 현재 주가 자체가 장기 2평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상승 추세가 좀 남아있다라는 어떤 신뢰감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볼린저 밴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대 자체가 볼린저 밴드의 최상단이나 최하단에 닿아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계속해서 행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또 이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그러한 상태에서 가격이 안정적인 이 범위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어떠한 매물대가 형성하면서 강력한 지지 구간을 현재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상승이 좀 이어진다면 굉장히 든든한 지지 매물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미리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RSI, RSI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RSI 지금 현재 몇? 50 정도에서 꾸준히 움직여주고 있다. 시장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균형 상태에서 꾸준히 상승과 하락을 일정 가격대 내에서 반복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RSI는 50을 유지하고 같은 가격대 반복하면서 거래량이 꾸준히 정확히 비슷한 구간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물량 매집 혹은 손바퀴의 증거다. 세력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거래량 자체가 너무나 작고 아직 큰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도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상승 동력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있다. 극단적인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가 아니라는 점은 상당히 이 가격대가 안정적이고 메리트 있다고 볼 수 있고 매수 혹은 매도 시점을 잡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리스크 자체가 매우 매우 작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찬스라고 볼 수 있겠죠. 손절 라인은 짧게, 수익은 굉장히 또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바로 현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제가 좀 드릴 건데 현재 영상 도움되고 있으시다면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차석필 파이팅 하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저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진짜로 이렇게 응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정말 우리 주주님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사랑합니다. 우리 주주님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내용 시작하기 전에 정리 한 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였나요? 2평선 골든코러스를 보여줬다. 강세 신호가 나오고 있고 장기 2평선 위에서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다. 투자자들의 상승 심리가 그대로 현재 표현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린저 밴드 중간에서 가격 변동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강한 매물대를 현재 형성을 해주고 있다. 상승이 나온다면 굉장히 든든한 지지 라인으로 활약할 수 있는 가격대다. 그리고 세 번째 RSI가 어떻게 중립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다. 물량 매집 혹은 손박힘이 일어나고 있다. 상승 동력에 굉장히 큰 힘을 줄 수 있고 가격대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데다가 매수 혹은 매도 시점을 잡기에는 정말 수월한 가격대이다. 리스크 자체가 매우 매우 적다. 좋은 찬스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간 정리 이렇게 해드리고 바로 이어서 추가 설명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설명이 너무 어렵다면 댓글로 조금 어렵다고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더 쉽게 한 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가 말씀드릴 지표는 MACD입니다. MACD 입형선의 수렴과 그리고 확산을 어떻게 수치로 수치로 간단하게 그래프로 표현해주는 보조지표입니다. 현재 MACD 선과 신호선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시장의 모멘텀 자체가 변하고 있다. 골든크로스가 나오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강세 모멘텀의 초기, 초기 신호로 인식이 될 수 있다. 매수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신규 상장주라서 현재 제가 또 5분봉으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 올라갈 때쯤에는 상황이 조금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도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요.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MFI, MFI 지표가 있습니다. MFI 지표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MFI는 Money Flow Index 쉽게 말해서 자금의 유입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지표인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꾸준히 상향을 보여주고 있다. 계속해서 HD 현대마린 솔루션으로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을 지원할 수 있는 이 수급 자체가 현재 마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CCI, CCI도 기준선 0 근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시장이 상당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 과매수나 과매도 상태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RSI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주님들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로, 첫 번째로 2평선 골든크로스 나와줬다. 강세 신호가 나오고 있고 장기 2평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 투자자들의 상승 심리가 그대로 표현됐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볼린저 밴드 중간에서 가격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강한 매물대를 현재 형성해주고 있다. 상승이 나온다면 굉장히 든든한 이 지지 라인으로 활약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RSI가 중립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다. 물량매집 혹은 손박김이 일어나고 있다. 상승 동력에 굉장히 큰 힘을 줄 수 있고 가격대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데다가 매수 혹은 매도 시점을 잡기에는 정말 수월한 가격대이다. 리스크가 매우 적은 좋은 찬스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MACD, 강한 모멘텀 전환 신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초기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CI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MFI, 머니플로우 인덱스, 자금이 계속해서 우리 HD 현대마린 솔루션으로 지속해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급 자체는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주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승 시점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지지 라인도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건 알겠습니다. 오를 확률도 높고 올랐을 때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주주님들이 이제는 아셨을 거예요. 오를 확률이 높은 건 알겠는데 어디서 매수를 해야 하고 매도를 해야 되냐 차석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그것도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끔씩 우리 주주님들과 구독자님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차석필,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걸 알려주냐? 너 진짜 뭐 다 맞출 수 있는 거 맞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미리. 아닙니다. 저도 손실을 당연히 볼 때가 있고 100% 모든 걸 다 맞춰 드리진 못해요. 자,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이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직 시장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세계 1위 부자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워렌 버핏도 아니지만 나름 이 국내에서는 꾸준히 월간 수익률 1% 안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저번 4월 달도 제가 1% 안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 달도 아직은 제가 1% 안에는 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현재 달려가고 있습니다. 5월 7일 기준으로 이제 겨우 4% 안쪽이 좀 들었네요. 저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도움을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꾸준히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아침에 계속해서 매수 시점과 그리고 매도 시점 문자로 꾸준히 알려드렸죠. 제가 아침 8시에서 9시에는 매수하셔라 아니면 매도하셔라 아니면 조금 관망을 해주셔야 된다 기다리셔라 계속 문자 한 통씩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현대 현대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에 빠르게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수익률이 좋고 그냥 단순히 정보만 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만 그냥 보셔도 괜찮은데 저의 도움이 진짜 조금이라도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에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내일도 우리 주시님들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하고 대응 전략 같이 보내드리고는 싶은데 대응 전략을 보내드리기에는 요즘에 문자도 너무 많이 오고 제가 빠르게 빠르게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원하시는 분들만 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대응 전략도 같이 보내달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늦게라도 저녁에라도 늦게라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좋은 수익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인수 가능한 사업 종목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AS 사업법도 인수하겠다고 우리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직접 밝혔어요. 2025년 무려 300억 써가면서 어떠한 기업 하나 또 인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제가 이 M&A 관련해서 인수될 종목 3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앞으로 천천히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300억짜리 하나 그리고 선박 관련 회사 579억 써서 인수하겠다. 그리고 설계 회사도 483억 써서 인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러한 대형주가 인수하겠다고 밝힌 기업의 가치 자체는 정말로 크게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HD 현대마린솔루션도 HD 현대 계열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대형주 그룹 안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수할 회사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집중해주세요. 제가 차트를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과거에 이 세종메디칼이라는 그룹 차트였거든요. 세종메디칼이라는 그룹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좋은 주식은 아니었어요 사실 가치가. 근데 이 가치를 떠나서 차트만 조금 보여드리자면 1차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집이 들어오고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하는 매집봉의 흔적을 너무 많이 보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물량을 세력들이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세력들의 매집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들은 가격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러한 매집이 끝난 후엔 어마무시한 가격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무려 저점 대비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세종메디칼이 이랬는데 이번에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인수하겠다고 밝힌 이 회사의 차트가 바로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세종메디칼의 차트와 너무나 똑같이 생겼다. 공격적인 매집봉 흔적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줬고요. 하락형 매집도 꾸준히 보여줌과 동시에 거래량 터뜨려주면서 상승 준비 이미 끝마쳤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상승은 조금씩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시기가 또 어떤 시기예요? 지금 마린 솔루션 상장 시기와 겹치면서 조선업 슈퍼사이클 시기와도 겹쳤고 인수 준비까지 이미 끝마쳤잖아요. 무조건 큰 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진짜로 종목들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 주주님들 수익 보시게 도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꼭 좋은 수익 무료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매수 그리고 매도 혹은 대응 전략 같은 거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현대 현대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아침에 보내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 필요 없고 이 인수 종목들 인수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문자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보내드릴 거고요. 현대와 그리고 매집 같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문자 현대와 매집 둘 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빠르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좀 짓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주님들 좋은 수익 많이 얻어봐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대신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주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직접 감사드립니다. 아멘